미국의 유명 작가가 한국을 여행하며 왜 한국의 자살률이 높고 우울한지를 분석했습니다. 남을 의식하는 유규문화의 나쁜 점과 물질만을 쫓는 자본주의의 단점이 결합된 결과라는 해석에 꽤 많은 한국인들이 댓글로 수긍하며 서로를 도닥였습니다. 220만 뷰를 넘은 이 영상을 다시 본 건 최근 우울한 통계들이 잇따르는 게 마음에 걸려서입니다. 지난해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자살률이 9년 만에 최대 7화입니다. 코로나 이후에 상대적 빈곤,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. 또 우리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졌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.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일상화되고 또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부의 대물림 같은 상대적 불평등에 느끼는 감정이죠. 불공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상대적인 것에 괴로워합니다. 임종 직전 환자들이 후회하는 다섯 가지가 있답니다. 내 뜻대로 살 걸, 표현하면서 살 걸, 도전하면서 살 걸 등입니다. 지금 당장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꿔 후회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? 뉴스7을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뉴스7을 마칩니다.